우리의 먹과 혼을 담고 있는 체조 장담과 몸짓의 신명이 절로 나고 여기에 건강까지 좋아지는 체조 덩덕궁 체조를 하다 보면 땀만 흘리는 게 아니다 전통가락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뿌리 사상을 일깨우는 목적도 있다 천지인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동작들은 운동 부작용도 초래하지 않는다 자 그럼 덩덕궁 체조의 신명나는 한마당으로 가보자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흥에 빠져들고 우리 생활 움직임에서 따온 동작으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덩덕궁 체조 너무 아주 흥겹고 아주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뭐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또 기분 또 기분도 그렇고 즐겁게 즐겁게 마음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덩덕궁 체조 창시자 이종만 선생 우리 것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뿌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체조화하기까지 덩덩 덩덕궁 추임새를 넣으며 신명을 부르는 이 시대의 큰 스승을 만난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 하세요? 워킹, 조깅, 스포츠 댄스 그 종류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생활체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준비물이나 경제적 부담도 없고 때와 장소를 다를 것도 없이 피로방지와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리께 도리께 가치걸음 2번 실셀, 실셀, 가치걸음 뒤로 돌고 가치걸음 돌고 가치걸음 돌고 돌이게 손잡고 투스텝 투스텝 하나 둘 셋 콩 투스텝 투스텝 하나 둘 셋 콩 족쇼 쇼 쇼 쇼 쇼 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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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크게 돌이께, 쓱 손잡고, 하나, 둘, 셋, 콩 하나, 둘, 셋, 콩, 샤샤샤, 시시시, 쩡젯젯젯젯뚝콩, 떡이덕떡뚱콩, 떡이덕떡이덕떡cz뚝콩 알겠어? 가치 가름 두 번 신셀 신셀 가치 가름 두 번 돌고 돌이 꽤 크게 가치 가름 두 번 하나 둘 셋 콩 두 번 하나 둘 셋 콩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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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본 체조인 덩덕궁 체조를 배우기에 앞서 준비 체조 잘 봤는데요 아주 신이 나고 흥이 막 넘쳐나나요 네 신바람 나죠 그리고 재밌고 네 이 준비 체조 장단이 또 특이한 것 같은데요 어떤 장단인가요 네 이런 장단을 동살부리 장단이라고 합니다 동살부리 장단 네 신바람 나죠 장단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흥이 점점 올라오는데요 네 이렇게 신바람 나게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이렇게 편안해진 마음을 가지고 체조를 하면 체조의 효과가 더 나겠죠 한번 배워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나는 장단에 맞춰서 가볍게 뛰는 건데 양팔을 번쩍 들고 덩당기둥떡쿵 뭔가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 움직임이죠 바로 그게 도리깨질이에요 아 도리깨질 도리깨 아세요? 농촌에 가면 요새 가을이 돼서 추수한 곡식들이 많잖아요 이걸 널어놓고 이 돌이깨를 이리치면 나락이 다 떨어지죠 이게 그 동작을 넣은 거예요 땅쿵 나다리 퍼지는 게 눈에 보이는 듯 이렇게 즐겁고 신나고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체조의 효과이기도 하죠 체조를 함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 이게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재밌게 뛰기 재밌게 뛰기 까치걸음 까치걸음 하나 둘 셋 콩 까치걸음 까치걸음 하나 둘 셋 콩 자 한번 오른발을 앞으로 내놓고 어깨를 아래 위로 흔들면서 무릎도 흔들어줘요 자 이때 이 말을 한번 해봐요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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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스라는 동작인가요? 예 아까는 돌이깨질을 했고 이번은 고기를 모으는 동작이죠 고기까지 모으는 동작이죠 예예 그래서 어깨운동 다리운동 함께 다 되죠 그죠? 뜨덕기덕떡쿵 떠기덕기덕기덕떡쿵 샤샤샤 뚜껑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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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둘째, 셋째 박에 숨을 들이쉬고, 넷째 박에 내쉽니다. 다음은 숨 고르기.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박 동안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넷째 박에 단전에 모아졌던 숨을 모두 내뱉습니다. 팔다리 운동. 하나, 첫 박에 숨을 들이쉬고, 둘째 박에 숨을 내쉬고, 셋째 박에 숨을 들이쉬고, 넷째 박에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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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통나무를 안아 들어 올리는 듯이 세 박동안에 들어 올립니다. 두, 세, 넷째 박에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두, 세, 넷, 넷, 몸 틀었다가 다리 늘리기. 하나, 두, 세, 넷, 하나, 두, 세, 넷, 하나, 두, 세, 넷, 하나, 두, 세, 넷, 넷, 땅의 길을 밟고 공기 중의 길을 내 몸에 붙이고 하늘의 길을 머리로 밟고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 두, 세, 넷, 숨 고르며 돌기 편안한 마음으로 걷습니다. 학처럼 중심잡아 한발로 서기 두 세 네 학날개를 뒤로 들면서 양쪽 옆으로 펼치고 하나 두 세 네 날개짓을 크게 두 세 네 두 세 네 하나 자 한발로 이렇게 서서 있으면은 귀가 단전으로 모으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 세 네 세 네 하나 두 세 네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흔들면서 하나 하나 두 세 네 옆구리 옆구리 늘리기 자 충분히 옆구리가 늘리도록 하고 자 자 이때 시선처리를 잘해야 옆구리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발들어 뻗쳐 돌리기 자 충분히 다리에 스트레칭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쭉 뻗어서 스트레칭 운동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으려면 다리를 더 멀리 뻗어서 늘리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멀리 딛고 숨 구르며 정리하기 더리 건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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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덩덕궁 체조를 배워볼 텐데요. 제가 쭉 봤는데 여러 가지 장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덩덕궁 체조가 느린 체조, 그 다음에 빠른 체조, 그 다음에 더 빠른 체조, 그 다음에 정리 체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느린 체조에 맞는 느린 타령 장단, 느린 타령 장단 어떤 건가요? 느린 타령 장단은 덩쿵, 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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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쿵. 호흡을 통해서 우리 기를 단전으로 한 군데로 모아보는 그런 효과를 구성한 체조입니다. 호흡을 3박 동안에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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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옆으로 하면서도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느리게 체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체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넷, 이런 식으로 체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 둘, 하나가 하나, 둘, 셋, 넷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느리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움직임을 느리게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올리는 동안에 계속 운동이 진행된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해서 충분히 허벅지 근육의 스트레칭 운동이 되도록 했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넷,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하면서 한 발로 서는 경우가 없죠. 음, 그렇죠. 그런데 한 발로 서는 움직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절로 자기 아랫배를 땡기게 돼요. 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가 단전으로 모아지죠. 자, 한 발로 쓸어 올리세요. 시작. 하나, 아, 둘, 셋, 넷, 넷, 셋, 넷, 넷, 날개를 피면서 시선을 조금 멀리 주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셋, 넷, 넷. 움직임 자체를 똑똑 끊어서 하는 거. 그런 것은 삼각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딱 끊어진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디 한 군데도 딱딱 끊어진 데가 없죠. 네, 부드럽게. 몸 틀었다가 다리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힘을 작게 빼기 시작해서 점점 크게 뺍니다 몸을 비틀어서 힘을 뺐다가 가슴을 쫙 펴기 하나, 둘, 셋, 넷, 가슴 펴기 이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배를 많이 내밉니다 팔 운동, 돌팔매 왼팔로 뻥 던지고 몸을 쭉쭉 늘릴 수 있도록 옆걸음치기와 비껴치기 등쿵, 등쿵, 발수 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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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쿵 앉았다, 뛰기 자, 앞으로 네 걸음 걷고 흔들어주고 앉았다 오른발 펴고 앉았다 왼발 펴고 뒤로 가서 셋, 넷 흔들어주고 셋, 넷 제기차기 하나, 둘 제기차고 흔들어주고 왼발로 제기 두 번 차고 걸시고, 절시고 셋, 넷 등쿵, 등쿵, 얼수절수 수지화하자 목운동 상모돌리기 네, 상모돌리기입니다 왼쪽으로 수직돌리기 두 번 이제 수평돌리기 반대로 힘빼기부터 다시 반복 점점 크게 더 크게 둘, 셋, 넷 강 건너뛰고 셋, 넷 등, 둘 셋, 넷 가슴 등배운동 가슴을 쭉핍니다 원수 자,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앞에서 배를 많이 내밉니다 팔운동 돌팔매 멍에 둘, 셋 명중 수 등 등 등 등 가볍게 뛰기 옆거름치기와 비켜치기 등쿵, 등쿵, 수 왼쪽으로 앉았다 뛰기 앞으로 네 걸음 걸어나가서 흔들어주고 앉았다 오른발 펴고 앉았다 왼발 펴고 뒤로 걸어나가서 흔들어주고 셋 넷 제기차기 오른발로 제기차기 흔들고 왼발로 제기차기 흔들고 제기차기 한발로 네 번 하면서 한 바퀴 돌고요 반대발로 바꿔서 합니다 목운동 상모돌리기 쑥 왼쪽에서 수직돌리기 두 번 수풍돌리기 반대로 휘모리 상단에 2박 한걸음씩 걷기 뒷고 들기 뒷걸음으로 뛰어돌기 뒷걸음으로 뛰어돌기 뒷고 들고 뒷고 들고 시계방향으로 뒷걸음 쑥 제자리에서 뒷고 들기 뒷걸음으로 뛰어돌기 뒷걸음으로 뛰어돌기 천천히 손을 앞으로 모으면서 인사합니다 빠른 체조 배워볼 텐데요 빠른 체조 장단은 어떤 건가요? 빠른 체조 장단은 자진머리 장단입니다 자진머리에 맞는 동작도 아주 신이 날 것 같은데 어떤 동작이 있어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 빼는 걸 잘 못해요 힘 주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긴장되어 있고 그런데 힘 빼서 류렉스하게 움직이는 걸 잘 못하거든요 힘을 한 번 빼보세요 시작 한 발 옮겨가면서 해보죠 선생님 보기에는요 그냥 흔을 적버리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요? 모든 자연이 힘 바짝 주고 서 있는 자연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흔들 하면서 자기 할 일들 다 하죠 곡식도 꽃도 피고 곡식도 열매도 다 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을 닮으면서 힘 빼는 그런 습관을 기르고 운동을 통해서도 그런 거 기르는 거 참 중요하죠 우선 돌팔매질 같은 움직임을 보면 이것도 하나 힘 뺀 상태에서 이거 해줘야지 힘 준 상태도 이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 뺀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을 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운동 부작용이 안 생기죠 그래서 힘 뺀 상태에서 돌팔매질 한 번 해보죠 어깨를 돌려보세요 자 별립니다 그 다음 주먹을 번쩍 위로 들었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비껴 뒤로 짚으면서 왼손을 딱 해서 자 겨냥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조각상 같으네 그죠? 그 다음 던져보세요 땅!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른발을 벌리면서 자 쭉 해서 비껴 오른쪽으로 몸을 늘려주고 아래쪽으로 다리를 밑으로 늘려주고 해서 늘리고 풀고 늘리고 풀고 늘리고 풀고 늘리고 풀고 가볍게 뛰세요 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앉아 뛰고 셋 뻗고 앉아 뛰고 셋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앉아 다시 한 번 더 앉아 뻗고 하나 둘 셋 넷 자칫 무릎이 좀 약하신 분들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원칙대로 만들긴 했지만 체조하시는 분들이 자기 체력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리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걸 따라하면 당장 한 동작도 못하고 넘어지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에 무리도 오고 그런 분들은 그냥 덩 두 덩 넷 앉았다 앉았다 이렇게 많이도 하지 말고 앉았다 덩 셋 넷 앉았다 셋 넷 넷 사진 머리 장단에 맞춰 힘 빼기부터 시작 가슴 등 배 운동 팔 운동 돌팔매 앉았다 뛰기 앉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침이 밝았다 해가 떴다 신토부리 신토부리 허이허허 상사뒤야 양손을 서로 포개고 엄지를 살짝 마주댄 자세로 첫째 둘째 셋째 박에 소음을 들이시고 넷째 박에 내쉽니다 다음은 숨고르기 느린 체조는 단전 호흡을 하면서 기를 모으는 운동입니다 팔다리 운동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팔 돌리기 팔 돌리기 몸틀었다가 다리 늘리기 몸틀었다가 다리 늘리기 몸틀었다가 다리 늘리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숨고르며 돌기 숨고르며 돌기 숨고르며 돌기 학교의 중심을 잡고 한발로 서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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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